풀숲이였는데 엄마가 엄청 다 밀어놨어. 불굴의 한복이냐. 잔디깎기를 다 밀어놨다니. 어떤게 생겼어요? 코스모스밭. 고카. 이 밭들은 다시 싹 개강을 했어요. 여기 따라서 밭을 만드는데 빙 불러서 구카 꽃을 심어줄거에요. 엄청 많이 해놨어. 꽃을 피웠어. 이쁘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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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에요! 짠! 이번에 졌어 오늘 내가 할거에요 할 땀양 4시간씩 3시간 물 2번씩 다 씌고 다 죽어 물 2번씩 다 죽어 안돼 목판 2개 아버지 배고파요 여기 있던 쿠카를 옮겨주고 있어요 1시간 반 걸렸다 끝 고르고, 씹고, 물 주고 어머니의 잔디가 오늘은 질건이에요 무침 해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최고 손발 열어봅 오래 걸렸는데 까지 저거 하는 중 반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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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직 보라색 동둑이 안녕 안녕 대체중 좀 더 가까이 가봅니다 무서워 우와 가버렸다 단풍나무가 다 떨어지고 이렇게 살아남고 살아남고 옥수수도 다 심어졌어요 너무 다리 아파 멀리까지 가 모자마자 뱃뱃뱃 패스 가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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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저게 가스 가스 이리 그가 이리 4줄씩 세이랑 여기는 101원 끝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